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롤러가서... 이 동네 머리를 흘러나? 네! 한 1년 반이면 달라진 걸로! 그쵸! 아까 여기 안쪽 길로 해가지고 여기로 돌아서 갔는데 안쪽이 되게 뭐지? 옛날 길로 그대로 남아있더라구요 네 이전남분 이 건물이었나? 그때 농산 쪽으로서 집 옮긴다고 했었을 때 아 탑보동산 여기다! 이게 그때 12억인가 나왔었는데 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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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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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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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여기서부터다 이제 여기 위쪽에 세버가 들어와있잖아요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엄청 춥지는 않네요 오늘 따뜻해요 보통 겨울에 이렇게 맑으면 겁나 춥잖아요 차 올라온다 아 여기가 아 그전에 여기 사셨어요? 요거 요거 여기 살았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되게 그 비싸게 고급으로 지었다고 진짜야 여기요 바로 옆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가려는데가 여기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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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유치원도 있었네요 계속 유치원도 있네요 타하나 더 옵니다. 타하나 더 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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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천동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철콤 끝났으면 보통 반했다고 보면 되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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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-파-파-파-파 바-바-바-바abara-밤-밤 바-바 바-바-밤-밤-바 팡 팡 파 appa hygiene 팡 팡 팡 mer Gon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